아 배고파 언제 나오는 거지? 야 잠깐만 어 지금 뭐지? 오 왔어 왔어! 훼치가yscy 뭐야 냄새근데? 어우 어떡해 냄새가 너무 좋다 سبcenka 치얼 natomiast 한입 먹어볼게요 일단 일반 와플이랑 다른 거 알죠?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드셔보셔야 되는데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험도 해보고 오늘 볼거리도 함께 해보고 먹을거리도 함께 했잖아요. 부모님 모시고 오면 옛날 향수에 젖어있는 선조들의 전통과 지혜가 느껴지는 가족분들하고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한지 이야기로 놀러 오세요. 여기인가 보다. 지금부터 새 생일 먹으러 갑니다. 렛츠고 렛츠고. 아 진짜. 일단 저희가 또 여행의 꽃은 사실 먹는 거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저희가 지금 새우튀기 먹으러 왔는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대명함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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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새우튀기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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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이게 껍질만 먹어서 한 번 더 먹어봐야 돼. 한 번 더 안 먹어봐야 돼. 전략이 좋네. 어떻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. 너무 맛있어요. 현재까지 서리 씨가. 네 저희입니다. 갑니다. 많이 먹고 커야지. 네. 입을 벌려볼까?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이제 마지막입니다. 다은 씨가 합니다. 다은 씨. 다들 느끼면 안 돼. ASMR을 해야 돼.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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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누구누구. 지금부터 발표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2등 먼저 가겠습니다. 하나. 둘. 셋. 서리 씨. 됐어. 됐어. 예뻐 예뻐. 서리 예뻐. 됐어. 좋아. 좋아. 갑니다. 꼴등만이면 돼. 김포 여행의 꽃. 새우튀김. ASMR. 대망의 주인공. 대망의 1등은요. 두근두근두근두근. 나 진짜 떨려요. 됐어. 서리야. 됐어. 됐어. 심지어 먹방팀이 졌어. 생일방두기겠죠. 아니 아니 하났어. 이거를 제일 기대했는데. 어머 어머. 사연 씨요. 냄새 한 번 맡아볼래요? 네. 두근두근. 네. 고ول. 이거 아니야.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정말 난 건가. 여기만 자르면 돼. 딱 놓고. 너무 아깝잖아요. 저거. 일단은. 가만히 계세요. 먹어볼게요 제가. 잘 먹겠습니다. 어머. 미안해 얘들아. 확실히 통통하게 있네. 맞아요. 새우가 통통해요. 응. 먹고 싶어요?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그러면은 사 먹어요. 매력 앞을 보여주신다면 대롱잔치 한 번 해주세요. 생각을 해볼게요. 성대모사를 해도 되고. 성대모사? 근데 사실 우리도 좀 아쉽다. 그러니까요. 아 그러면 대롱잔치 하나씩. 저 짱구 성대모사입니다. 짱구 갑니다 짱구. 탈락! 탈락! 몸으로 동물을 한 번 표현해보겠습니다. 뭐가 동물이요? 몸으로 새우튀김 먹고 싶어하는 타조 보여드리겠습니다. 새우튀김 먹고 싶어하는 타조. 한 입만! 한 입만! 한 입만! 살아있네 김포. 빨라! 새우튀김 먹고 싶어하는 물개 갑니다. 난 무서울 것 같아 뭔가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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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자만! 어! 하나만 주어볼까요?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야? 네 안 먹을게요 언니 이거 있어요, 먹어요 가차 없이 치우겠습니다 이것도 나는 우리가 1등 할 줄 알았어 근데 1등이 아니었어 꼴등이었어